여러분 1 플러스 1 좋아하시죠? 네 저도 1 플러스 1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이게 1 플러스 1 그것도 1 플러스 1이 좋았더니 1 플러스 2에요 야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천공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하는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할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 유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주입니다 저희 집에는 독립유공자반 8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통할 지금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 좋아하시죠? 네 저도 1 플러스 1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갈 때나 그리고 또 마트 갈 때나 1 플러스 1부터 찾는데 근데 말입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놨더니 이게 1 플러스 1 그것도 1 플러스 1이 왔더니 1 플러스 2에요 야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고 천공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런 1 플러스 2 대한민국 정말 쪽팔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가 월요일날 300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신통할 300회를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300회가 아니라 500회 그리고 1000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신통할과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열차 출발했다! 윤석열은 강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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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